네, 매주 목요일 돈의 흐름을 잃는 시간 머니트렌드 코너입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여의도 골드클럽 강원경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보니까요. 시장 상황이 워낙 불확실하고 또 저금리 기조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중위험, 중수익, 금융 상품들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ELS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사실 ELS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서 저희 기자들도 처음에 막 설명 듣는데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ELS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주가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형태인데요.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행기관별로 ELS는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요. 발행기관별로 보면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ELS 기본 형태를 주로 은행이나 기타, 투신사, 그리고 자산운용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름으로 발매되고 있습니다. 증권사 ELS를 기본으로 해서 투신사나 은행, 증권사에서 발매되는 펀드 형태로 ELS를 담는 것을 ELF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ELD라고 해서 뒷파진 예금이라고 해서 ELD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경우가 증권이나 투신사에 비해서 예금이라는 면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은행 상품 중에 신탁 상품으로 ELT라고 하는 형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은행에서는 100% 원금 보장형만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ELD를 추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ELS 기초자산으로 쓰이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는 지수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최근에 나온 ELS 상품을 하나 예로 들을 고자 합니다. 기초자산이라고 얘기를 해서 주로 한국의 코스피 200 그리고 중국의 HSCI 그리고 유로스탁 50, S&P 500 이렇게 네 가지 자산을 주로 기초자산을 하고 있는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넣으면 투인덱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가지 넣으면 쓰리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200과 주로 쓰는 네 가지를 간단하게만 소개시켜 드린다면 코스피 200은 주가지수 선물 및 주가지수 옵션의 거래 대상으로 개발된 주가지수입니다. 선물 및 옵션 거래에 적합하도록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전체 종목 중에 시장 대표성 등을 감안해서 선정된 200개 종목을 이 지수에 구성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산출 기관은 한국 거래소인데요. 2007년 12월 14일부터 순수하게 유동 주식 수만 가중한 시가총액 방식으로 이 주가지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구성 종목 선정을 위해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전체 종목을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근거해서 증권 선물 거래소가 분류한 산업 분류에 따라서 크게 8개의 산업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군별 시가총액이 전체 시가총액의 1% 미만인 산업군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시장에 따라서 그 특성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코스피 200은 전체 시황을 보다 잘 나타내기 위해서 특성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HSCI, 홍콩 증권 거래소와 고시하는 항생중국기업지수라고 표현합니다. 이 HSCI는 홍콩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정부 소유의 중국 기업으로 구성된 시가총액 지수인데요. 전체적으로 2000년 1월 3일 기준으로 2000이라는 숫자로부터 재설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S&P 500, 미국의 지수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국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고시하는 지수입니다. 역시 500개 주식의 대표 주식으로 시가총액 가중평균 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의 실적을 측정할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스택스 50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기초사산 역시 12개, 12개 유로존 국가에서의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블루치키업 50개 주식을 기초사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수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본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ELS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아마 트렌드들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ELS가 국내에 들어온 지도 어느 때 11년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대우, 삼성, 우리증권을 시작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1차로 ELS가 발행된 것이 2003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ELS나 특히 파생결합증권으로 표현하는 DLS까지 합친다면 엄청난 성과를 이룬 상태입니다. 실제 그 결과 2014년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ELS나 DLS의 미상환 금액, 즉 잔액으로 본다 그러면 각각 46조와 25조, 전체 합계 71조 원에 달합니다. 주식형 펀드의 순자산 총액이 66조 원에 있는 것에 비교한다 하더라도 이 ELS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지금은 금융투자 상품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ELS 형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실제 2003년 ELS가 초기에 시작할 때에는 녹아웃 형태라고 해서 단순한 그래프로 표시하는 그런 ELS가 발행이 되었었습니다. 이 녹아웃형 ELS는 기초 자산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원금의 일정 비율을 보장받고 상승할 때는 그 상승율에 따라서 수익을 받는 구조이죠. 그 다음 2005년 이후에 2008년 금융위기까지 많이 증가했던 형태가 스텝다운 형태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복잡해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코스키 200 지수뿐 아니라 기타 말씀드렸던 해외지수를 기초로 해서 수익률이 확정되는 구조인데요. 주기적으로 조기 상환 조건에 따라서 수익률을 주는 구조와 만기 때 조건부 상환되는 그런 구조로 다소 복잡하지만 훨씬 더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네. 한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볼까요? 네. 지금 도표를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3년 기간으로 설정된 예인데요. 각각 6개월 단위로 조기 상환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을 상환받게 됩니다. 즉 조건부 상환, 즉 코스피가 시작된 지수를 기준으로 90%, 즉 10%가 하락하는 범위에 있다 그러면 6개월에 4%, 1년에 8%의 수익률을 받는 구조이죠. 그래서 결국 중간에 혹시 상환되지 않는 그 베리어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기 3년 시점에 40%의 손해가 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3년 치 총 24%의 수익률을 받는 중수임, 중이역, 즉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중간에 완전히 스텝다운,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만기 때 24%의 수익을, 기존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중간에 조기 상환되는 구조는 먼저 만기가 돼버리는 구조이고요. 만기까지 가는 구조는 6개월 단위로 상환되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주가의 변동이 심해서 혹시 상환이 안 되더라도 만기 때까지 간다면 3년 치의 누적 수익률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저는 이게 만약에 중간에 한 번 삐끗했다 그러면 만기 때는 그냥 원금 보장형이면 원금만 받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원금 비보장형이면 또 한 40%까지도 못 받는 이런 ELS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런 게 낙인형이라고 해서 약간의 리스크가 열려있는 구조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스텝다운 형태를 하더라도 원금의 어떤 보장성을 강화하는 상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좀 잘 알고 투자를 해야 돼요. ELS는 정말 그냥 무작정 이거 좋아요. 은행에서 권한다고 할 게 아닌 상품인, 굉장히 사실 어려운 상품인데 너무들 쉽게 가입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신 다음에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죠. 그렇죠. 네. 이 밖에도 스텝다운 형식이 한창 자리를 잡았는데 스텝다운 형식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 외할머니는 그 스텝다운 형식에 가입을 하셨다가 굉장한 손해를 보셨습니다. 네.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2008년 말 바로 말씀하신 그 시기가 금융위기가 있었던 시기인데요. 그 당시에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ELS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많이 생겼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한 이런 수요가 다소 감소하고 기존 ELS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말씀드렸던 스텝다운 형태의 발행은 다소 감소했지만 다른 주가 지수에서 금리나 신용, 실물 자산으로 그 기초 자산이 다변화되고요. 또한 투자자의 니즈에 맞추어서 다양한 구조의 ELS가 출시되면서 소위 신상 ELS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렇죠.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그런 신상 상품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기 상환 평가 이래 조기 상환 조건이 충족되면 약정된 수익률에 보너스 수익률을 추가로 주는 그런 스텝다운 구조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쿠폰 조정 이벤트의 배리를 설정해서 수익률을 이원화하는 그런 스텝다운도 다소 복잡하지만 발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손익을 하루마다 정산하는 1일 정산형 ELS도 나와 있습니다. 좀 특이하게 보실 텐데요. 이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매 분기 말에 일괄 예산된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기초 자산이 최초 기준 가격의 90% 이상인 날 하루하루를 확인을 해서 연 12%의 수익률을 1일 정산하고 90% 미만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초 자산의 등장률이 바로 수익과 손실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달 기간 동안에 기초 자산 가격이 높아져도 조기 상환일이나 만기일의 주가가 급락하면 손실이 확정되는 그런 약점을 보완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ELS 펀드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 8월, 지난 8월에 시장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ELF라고 해서 ELS를 담는 펀드예요. 이게 거의 한 10개 이상의 ELS를 한 펀드에 담아서 여러 개 ELS를 한 바구니에 담는 구조이죠. 그래서 이 지수를 추종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조기 상환 시에 신규 ELS를 편입해서 이 지수가 만기 없이 운영되는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만기가 없죠? 펀드니까? 그렇습니다. 상환의 조건 외에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 발생 후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 시속을 통해서 회복 기회가 보유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사실 ELS를 기초로 한 ELS 펀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ELS 펀드는 대략 지금 어느 정도나 나와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금액으로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미상환 잔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70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각 은행 증권사별로 공모형 ELS와 사모형 ELS까지 합친다고 하면 그 종류가 거의 수백 가지에 달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기초 자산인 코스 비백 외에 여러 가지 지수를 편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류는 무수히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펀드, ELS에 투자하는 펀드는 대략 몇 개 정도나 나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펀드 종류도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금융기관별로 매주 한 10개 이상의 펀드 형태가 발행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누적된 현재 발행된 펀드 숫자는 무수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액자산가 분들 관리를, 자산 관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보통 ELS, 어떤 ELS를 좀 많이 찾으시나요? 선택하는 ELS는 정말 성향별로 다르긴 합니다. 원금 보장형 ELS라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분도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저금리, 또 그리고 이런 어떤 자산 운용하기 힘든 시기이다 보니까 조금 더 수익을 추구하시게 되고 그래서 정계금 약 2%대 대비 한 2, 3배 정도 높은 5%에서 8% 사이에 ELS, 즉 스텝다운형 ELS가 제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보통 고액자산가일수록 투자 회피형이 맞나요? 아니면 투자 감수형이 맞나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는 형태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좋아져서 그런가요? 그렇죠. 기대가 아마 있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는 아니지만 ELS로 하시더라도 위험보다는 수익이 조금 더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진짜 다양하고 새로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ELS들 증권사에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ELS 투자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네. 금융공학이 발달을 하고 또 다양한 파생상품으로 인해서 ELS는 다양하게 지금 변화해 왔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스텝다운 형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낙인 조건이 있는지 또 조기 상환될 때 보너스 수익률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면서 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ELT, ELS, ELF, ELD 이렇게 다양한 투자자의 위즈에 맞추어서 다양한 형태로 선택의 폭을 확대시켰기 때문에 이런 금융회사들의 어떤 손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함께 다양한 신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불확실한 어떤 시장 전망 속에서 저금리 시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ELS같이 중위험 중수익을 기대하는 상품의 인기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꼼꼼한 비교를 통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ELS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확실한 개념이 잡힌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고만장,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추석 준비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